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여성 권력의 변화 권력 중심에서 여동치고 있는 이 내부의 은밀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 올리겠습니다. 신희주 수해 사건 때 김종원이 뽀트놀이를 했습니다. 뽀트놀이에 여기에 현성오리가 앉아있습니다. 이 상황은 뭐냐? 김종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척박한 곳으로 갔고 이 척박한 곳에 동행한 이 멤버들은 북한 권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원의 그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찍어서 현성오리가 여기 갔다. 이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김종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현성오리였다는 것을 이 사진으로 딱 증명이 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군부대에 전수하는 이 전수식을 열한하게 또 했습니다. 김주혜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여기에 김유정이가 나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김주혜를 추켜세우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이거 또한 거의 개판 5분 전에 북한의 여성 권력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김종원이도 격리하고 있고 김주혜도 김여정이도 박수를 치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성오리 혼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떡 서서 군기반장 역할을 하고 있다. 군기반장. 누가 제대로 하는가 감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현성오리가 지금 가장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핵전력 잠수함을 진수하는 날에 여기에는 김주혜나 김유정도 안 나왔고 누가 나왔냐. 현성오리가 센터에 섰고 여기에 최선희가 둘러리로 나와서 현성월 대신 샴페인을 터뜨리는 이 장면을 저희가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만 봐도 뭐냐면 현성오리는 북한 조건의 주인이자 김종원의 안주인이고 그리고 권력의 2인자다. 이 여자가 막강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성오리가 도대체 뭐하냐. 예를 들면 그겁니다. 김종원이가 몸무게가 140kg, 150kg가 나갑니다. 그럼 얘는 소위 대변을 봐도요. 자기 손으로 이게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누구를 시켜서 닦게 하냐. 제 생각에는 아마 현성오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제일 안 좋은 치부. 자기가 은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도 아니고 그냥 현성오리, 누나 같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위험한 신이주까지 따라가가지고 김종원의 시다발의를 했는데 그 정도로 현성오리는 김종원에게 딱 붙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총괄 정리를 하고 있다. 자 저희가 이런 정보도 얻었습니다. 현성오리가 노동당 서기실, 서기실장으로 최군에 임명된 그런 정보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이걸 최종 확인하는 결과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현성오리가 서기실장까지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종원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어쩌면 후계 구도에서 김종원이가 갑자기 쓰러질 경우에 현성오리가 모든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김여정의도 아니고 현성오리가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러면 현성오리는 어떤 짐을 가지고 이걸 움직이냐. 김여정이가 김주혜한테 굽신거리니까 마치 김주혜가 후계자인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성오리의 절대 권력에서 나오는 이 파원은 바로 현성오리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거의 팩트에 가까운 정보에 따른 현성오리의 아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 자 우리 국정원이 최근에 김주혜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주혜가 후계자일까요? 이건 너무 뻔한 스토리라서 너무나 이제 그냥 식상한 거라서 북한 사람들이 저런 게 후계자야?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딸내미입니다. 철부지 같은. 자 이게 김종훈의 후계자일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성오리가 기거만장하고 이 권력을 다 가진 이 모습. 그리고 김종훈이의 신이주 버트너리까지 동행해가지고 막장까지 가서 정말 김종훈이의 모든 걸 다 해주는. 이런 현성오리가 어떤 것과 상징이 되냐 바로 이겁니다 김일성과 김정숙이 이건 누구냐 김정일이의 친모입니다 김정일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할머니죠 이 김정숙이가 작식대원 그러니까 뭐 밥하는 그런 대원이었었는데 김일성을 위해서 끓는 밥솥을 머리에 이거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이거 이제 밥을 뭐 덮였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을 보게 해가지고 총탄을 몸으로 막아서 족을 사살하는. 자 이 사진을 이제 상징화했는데 자 이게 바로 후계자가 될 아들을 둔 어머니의 모습인 거죠 김일성과 김정숙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이 둘이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자 이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지금 붙어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바로 이제 이 모습. 김정은이가 제일 어려웠던 뚤렁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어려운 꼬물배 안에 현성오리가 혼자 타고 있다. 왠지 이제는 현성오리의 때가 오고 있고 갑자기 김정은이가 죽으면 현성오리의 아들이 수령이 되고 김주혜가 김효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교체를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오지 않았냐. 자 이건 저희 판단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성오리의 이 득세와 그리고 최근의 모습까지 다 우리가 면밀 분석을 하면서 북한의 미래의 권력의 향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